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에 아침에 늘 저는 아침에 걷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일찍 나와서 걸어서 집필실에 와서 오늘 공부할 것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준비하고 책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기사 났어. 근데 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진짜 깜짝. 인터뷰 진짜 많이 해보지만 인터뷰한 기사를 정말 잘 정리해서 쓰는 기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김지수 기자는 역시 패션지에서 있었던 기자예요. 글이 얼마나 재밌고 또 잘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 저처럼 인터뷰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높은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쓴 김미경의 리부트 책도 그렇지만 저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거였었거든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한번 볼게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코로나 암흑 지금은 2025년 디지털로 인생 재시동 걸 황금 기회 인생 강사 공부하는 추격자 김미경의 조언 코로나로 꺼진 세계 금융과 교육의 판이 확 바뀐다 대학과 대기업을 잇는 선 끊기고 교육 직업은 직거래 인생 재시동 적기 온라인에 빌딩 세우고 안전 앞세워 내가 하면 남과 다르다고 믿는 디지털 추격자의 시대다 5% 완성도 10명 지원금만으로 소박하게 시작하라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 요약을 했네요. 경제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를 기회를 잡을 골든타임으로 예상해요. 혼돈이 정점을 찍으면 감춰졌던 질서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것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 뿐이에요. 코로나로 일시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시동을 다시 켜는 것 뿐이죠. 이제 기업이나 학교 같은 믿을 맨 없이 실력만 있으면 직거래 시장에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입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수많은 전문가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거시적인 예견을 쏟아내는 가운데 116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지식 유튜브 김미경TV에 김미경이 내놓은 코로나 솔루션 노트가 유독 강렬하다. 작심한 듯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타이틀로 출가된 그의 책은 학자의 현란하고 희뿌연 언어가 아니라 코로나로 폐업에 몰린 자영업자, 실직한 회사원, 불안에 떠는 개인의 몸에 착붙해서 일으키는 공감의 언어, 코치의 언어, 생계의 언어로 선명하다. 스스로 이 코로나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혼돈 속에 숨어있던 질서를 하나씩 찾아내는 스토리텔링 과정은 생동감이 넘친다. 그는 모든 강의가 올 수도 없대고 경영 위기에 처했었다. 그 자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기 위해 몸으로 안개 속을 헤맸다. 수천 장의 해외기업 리포트와 인류학 미래 트렌드 서적을 읽고 학자와 금융가, 스타트업 혁신가, 자영업자를 인터뷰했다. 광고면까지 샅샅이 신문을 훑으며 안개 속을 더듬다 보니 희미하던 형체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지식정보가 부딪혀 소용돌이치는 미치광의 상태로 두세 달을 보낸 후 그는 쾌제를 불렀다. 난 살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키워도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시장과 직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수억 원의 보증금과 몇 천만 원의 권리금 없이도 온라인에서 내 가게를 열 수 있고 기업이라는 중간 거래상 없이도 내 능력을 값지게 홍보하고 팔 수 있다. 김미경은 낯선 세상과 내 인생을 연결하는 네 가지 끈을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로 정리했다. 그가 추출해낸 이 네 가지 생존 공식은 디즈니를 회생시킨 CEO 로버트 아이거의 세 가지 기업 비전, 콘텐츠, 기술, 글로벌처럼 개인의 커리어의 핵심을 관통하면서도 서로 연결된 가이드라인으로 유용하다. 이것을 나침반 삼아 나가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우리 인생도 재시동이 걸릴까? 내가 나를 구해가는 과정이 너무 기뻐서 커피 탈 때도 뛰어다녔다는 김미경 위기 때마다 공부로 돌파한다는 성실한 국민강사, 지식 유튜버 김미경을 만났다. 인터뷰에서 그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직거래와 나만의 시나리오였다. 그 확실히 공부머리가 있으신 듯 합니다. 현장에 젊은 생각이 들어오면 흥분되고 활력이 넘치신다고요? 네, 젊은 친구들 생각을 배우면서 많이 깨졌어요. 기성시대와는 과거 방식대로 일하면서 아, 다시요. 여기. 기성세대는 과거 방식대로 일하면서 시장이 작아지고 있는 걸 몰라요. 가령 출판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300페이지 안 나오면 책도 못 내는 줄 알잖아요. 근데 와디즈 플랫폼의 지식 클라우드 펀딩을 보면 직장생활 노하우 30페이지만 있어도 펀딩받아 PDF로 출간해요. 그럼 구글혁신과 알베르트 사보이아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략한 PDF 파일로 공유하다가 나중에 아이디어 불폐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의 핵심 조언도 일단 가볍게 출판해서 출발해서 고객과 협업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모으라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김지수씨가 물었습니다. 김미경. 맞아요. 처음엔 소박하게 출발하는 게 달라진 세계의 행동강령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전 세계에서는 일정 물량이 안 되면 안 들어갔잖아요. 책도 초판 3천부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청년들은 자기 생각에 10명만 동의해도 시작해요. 언젠가 티핑 포인트를 만나면 10명이 천명 되고 100만명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게 스타트업의 힘이죠. 청년들은 블로그에서 10명만 좋아해줘도 기뻐하고 그걸로 자기 길을 찾아가요. 소확행이라고 깔보면 안 돼요. 그걸 서로 지지하는 엄청난 운동에너지가 있어요. 요즘 소비자는 대작가의 이름만으로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작가라도 책내고 한 3년 안 보이다 나타나면 이미 팬들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끊어진 끈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마케팅이잖아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TV 광고가 전부였지만 요즘엔 디지털 마케팅 도구만 100가지가 넘어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스토리, 배너, 커머스, 파트너스, 제휴 파트너스 카테고리별로 태워보내는 방식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 달라요. 달라진 3개의 판을 다 이해하려면 역시 공부해야 되죠. 데이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김지수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20, 30대 젊은이보다 40, 50대 이상의 중년들에게 사실 이 공부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청년은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누누이 변화를 예고해왔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또 미래를 이끌고 있어요. 근데 50대는 은퇴, 압박에 달라진 환경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분명한 건 우리는 2020년이 아니라 2025년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딱 5년이 빨라졌어요. 2025년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미 질문과 답이 끝났어요. 가령 왜 책은 꼭 300페이지야? 30페이지면 안 돼? 종이책 읽으면 나무한테 죄책감 느껴져. 왜 꼭 정제된 것만 세상에 나와야 돼? 그냥 난 이북이 좋아. 영상에 그림에 필기까지 인터랙티브가 되잖아. 자 이렇게 청년들은 문제점을 다 파악했고 해결할 디지털 도구까지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존 시장과 달라진 시장이 격돌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뉴페이스가 뜨면 거드름피면서 약간 깔보죠. 쟤 누구야? 그런데 그런 청년들은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 10년 전부터 쌓인 구력과 팬덤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김지수 기자가 여기서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격차가 크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정부도 개인도 이 디지털 격차가 큰 사회적 소용돌이를 만날 거예요. 디지털 격차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속해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게 될 거예요. 일상에서 불만감, 불편감이 커져가는 거죠. 은행도 현금도 점점 사라져가요. 머지않아 디지털머니, 프로그램 머니로 걸어댈 거라 믿어요. 우리가 믿고 있던 재테크 공식도 바뀌죠. 그 태풍의 눈속에 금융과 교육이 있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금융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 돈 버는 방식이 변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요. 돈에 최적화된 물건, 그것을 파는 공급 방식이 싹 바뀌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스스로 코딩 배우고 자율주행하는 드론까지 공부해요. 그러니 강남 8학군이나 대치동 학원가로 결속된 강남 부동산 불폐신회가 계속될까 의심해 봐야죠. 과거의 교육을 믿고 앞으로 20년 투자했던 부모들은 분명 자녀 교육 방식을 바꿀 겁니다. 돈 버는 방식, 교육 방식, 결혼하고 집 사고, 애기르는 가정의 형태가 다 바뀌어요. 지금까지 25살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했다면 이제 17살 청소년도 원하면 일할 수 있어요. 고구마 줄기처럼 금융, 교육, 가정이 줄줄이 다 연결돼서 반응이 터지는 거죠. 김지수 기자가 저한테 시나리오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쓰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껏 세상 규칙에 떠밀리듯 살다 보니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한 번도 생각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규칙이 무너지고 혼돈이 가득 찬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꾸 상상하고 써봐야 돼요. 무섭다고 몸사릴 거 없어요. 어차피 사는 건데요. 사는 노력은 다 똑같잖아요. 그 자신 김미경도 여태껏 오프라인 강의 로드를 달리느라 다른 길을 못 봤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 길만 가다 보니 점점 반경이 좁아진 것이다. 코로나로 그 생활이 다 정지되니까 이제야 루틴이 생기고 거리에서 허튼 시간 안 버리니 체바퀴 돌듯 운동하고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많았나 지금 몸 안에서 놀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스타트업 친구들을 만나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도 충격 좀 받으라고 저도 아날로그에 달렸던 사람이잖아요. 20, 30년 강의 분야에서 코어 컨텐츠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달라진 세상에서 써먹으려면 신기술에 익숙한 사람들과 협업해야 돼요. 아직도 세상은 곧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달라진 세상과 협업해야 돼요. 달라진 세상에 내 몫이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질문했어요. 세상은 넓어지는데 내 입지는 좁아지는 이 불길한 느낌 디지털 육체 노동을 계속 회피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판이 흔들려서 그래요. 특히 어르신들 난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협업해야 돼요. 말이 좋아서 협업이지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거죠. 이전 세상과 달라진 세상의 차이는 디지털 기술이에요. 디지털 마케팅 몰라도 알아서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다 나와 있어요. 카톡 말고 앱 다운받으면 스마트폰 폭발하는 줄 아시는 분들 그런 세상에서 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땅이 저절로 작아지는 거죠. 저는 일단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김미경은 오프라인에서는 유명해도 온라인에서는 미미한 존재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오프라인 관객들은 김미경이 오래 해먹는다 싶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저는 신제품이란 말이죠. 달라진 세상에서는 5%와의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소박한 소울이 필요해요. 달라진 세계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시작하는 힘이요. 청년들은 성격 나쁜 직장상사 대처법이라는 사소한 노하우도 시장에 내놓고 팔고 최소 10명은 그걸 사가요. 직장생활 전체가 아니라 상사 대처법이라는 5%의 노하우를 서로 인정하면서 소셜이라는 시장이 큰 겁니다. 생산자는 5% 완성만 돼 있어도 좀 어설프 보여도 공동체를 위한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요. 그걸 소셜 펀딩의 소비자들이 지켜봐줘요. 디지털의 그 5%의 사람들의 열망이 가득하고 그들의 응원이 모여 펀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 그건 내가 삼성에서 30년 있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거 왜 이래? 나 이래봐도 저쪽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런 괜한 힘을 다 빼고 디지털 세상의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5%와 10명으로 캐주얼하게 시작하면 왠지 실패에도 용서가 되고 상처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실패가 배움의 포인트죠. 대신 반응이 미미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정말 꾸준히 계속하면 아주 조금씩 늘어요.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와서 빵 터지면 단숨에 만명의 팬덤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중간 거래상을 거쳐야 했고 일명 미들맨격인 회사에 취업해서 일했고 또 거기 취업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를 다 대학 진학에 바쳤잖아요. 이제 밤하늘에 우주가 열렸어요. 거기서 내가 계정을 파고 자리를 잡고 빛을 바라면 거기가 시장이에요. 그걸 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5%와 10명이라는 소박한 정신으로 디지털 세계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프리미엄도 없고 제작비도 안 듭니다. 기성세대는 밑바닥부터 굴렀다고 하잖아요. 자랑삼아 자수성가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디지털 세계에서는 아니에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바탕을 다져놓고 그 노하우를 다 까요. 자기 기술을 공짜로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해요.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디지털 도시를 함께 세우겠다는 거죠. 이번에 확진자 마스크 약국 앱도 2,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프로그램으로 다 열어놔서 가능한 거예요. 그 공유의 스피릿이 정말 놀랍습니다. 니꺼 내꺼 따지는 배타적인 아날로그 정신으로는 디지털의 개방성과 공유 정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재능을 공짜로 시장에 내놓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시장이 무진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40, 50대들은 맘 잡고 디지털로 가기만 하면 오픈마켓에서 모든 게 다 공짜로 구비되어 있어요. 인스타마켓?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블로그? 매일 글을 쓰기만 하면 되죠. 더 이상은 나를 인중해줄 미들맨에 목매지 마세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10명만 고객으로 만들어서 큰 시장에서 다이렉트로 거래하세요. 우리는 이제 달라진 세계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게 디지털 코디예요. 앞으로 전자정부가 되면 투표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럴 텐데 노인분들 교육이 시급해요. 공공 영역에서 40, 50대 전업주부를 온라인으로 채용하고 교육해서 5만 명 정도 디지털 코디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디지털 코디, 저는 이거 상상만 해도 즐겁거든요. 제가 디지털 코디 거기에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교육, 디지털 머니, 인디펜덴트 워커 고용 창출, 세이프티 안정 방문 매뉴얼, 이거 다 들어있는 거죠. 디지털 코디. 그게 제가 구상한 게 디지털 코디입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위기, 속도를 내면 확실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판이 크고 빠릅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변하니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안타까운 것은 위기가 오래되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되지? 이런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요. 당장 돈을 못 버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나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무섭고 더 우울하죠. 이번 판은 내가 나를 확실히 부지런히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은 늦어서 이미 포화상태 아닌가? 그러나 포화상태라지만 내 자리는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추격하면 돼요. 제가 정말 속상한 게 기업들은 이미 경영 리포트로 솔루션이 다 해나왔어요. 근데 개인은요. 스스로 상상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죠. 절대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의심을 버리고 안개 속으로 들어오시면 서서히 그 윤곽이 윤곽이 다행인 건 의심을 버리고 안개 속으로 들어오면 서서히 그 윤곽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읽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화두들을 한번 오늘 주말에 시간 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글을 써보면서 생각의 맵을 좀 그려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요. 정말 판이 대이동을 하는 거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 그 판으로 많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옮겨가서 이미 구축을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진짜 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 거야 라는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시고 발을 들여놓으셔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번 주말에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여유있게 여유있게 나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